계속 100도 고고 멋지다 멋지다 피오라 적본데 머리끄댕이 잡아당겨서 님한테 못가게 이영님 그렇게 가자 오라야 이레벨 이레리아가 이레리아인 이유가 바로 이레벨 때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레리아의 어머니가 이레리아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게 아닌가 너는 이레벨을 노려라 이레라 딱 하면서 그 사진을 잊지 말라고 하지만 지렁이가 틈을 보이지 않네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뭐야 저거 신지드의 방구 공격처럼 아우렐리온솔의 입냄새 공격인가 저기 뭐지 저게 일정시간 이상 저 감마선에 노출되면 체력이 퍼뎀으로 다는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저 친구 저마가 아니어서 제가 오히려 들어오면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레리좋은게 이런거 진짜 먹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좋아 오지 그대로 오지 그대로 게임중이라 채팅을 또 볼순 없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팔풍선 당연히 응원하시는 의미에도 주셨겠죠 감사히 쓰겠습니다 니마 고맙습니다 땡큐 오케이 와아아아 소개빈 뼈닭이 해장국이야 조심해 소개빈 뼈닭이 해장국이야 조심해 오 스톱 맞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오히려 내가 좀 이거 어? 위기에 봉착할수도 있었겠구만 아우렐리온 소리 진짜 아웃복서 스타일이어서 좀 힘드네 솔킬각 보기가 아 친구 거기까지 가서 거지 나 죽었어 지성 귀찮 대답하기도 귀찮다 자씨가 이거나 먹어라 잡았다 이러면은 이거 이거 용가리까지 굴려 적 적 적 적 허춘기인데 그냥 용을 굴리지 저 블루 쪽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저 블루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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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하! 하아 아 개핀데 그래 니신에게 어 피오라 바람 안 보는 거 좋았다 그렇지! 하하! 피오라 마지막에 약올리기 좋았다 약올리기 겸 그 다음에 탈론 시선 끌기 저거 저 자식 왜이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얄밉게 저 유성 한 번 묻히려고 제법 얄밉네 와아아아 씨 와 미니엄 미는 거 미쳤다 세상에 아래쪽에서 이득 보면 좋은데 아이코 이러면 이거 내가 피가 달았기 때문에 저 친구 살짝 나한테 무리 안해주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아쉽고 아아아아 하아 여기서 잡아둬야되는데 잘라 전력 나오기엔 24초 우리가 공어충 3마리 먹었고 우리가 공어충 3마리 먹었고 저거 지금 전령 타이밍인가? 공허증 타이밍인가? 전령 같기도 하고 공허증 같기도 하고 뭐해? 어 뭐야? 무빙 왜 안해? 뭐야 뭐 보고 있었어? 뭐 보고 있었어? 넷플릭스 봤어 친구야! 무빙 왜 안해? 약간의 그 무빙의 관성까지 계산한 나의 플레이였는데 어? 그걸 집에 가? 아아아아! 바닥바닥거렸네! 아아 겁나 빠르게 피지컬 막 이랠킹님 브금 절로 들려오면서 겁나 빠르게 막 피지컬 하고 싶었는데 바닥바닥거렸네 아아 아쉽네 아 차라리 이럴거 쓰면 알플 써버리고 그냥 마무리 지을걸 그래서 나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아아씨 너무 너무 내가 쪼밥으로 봤다 너무 쪼밥으로 찡 Guin짜라 아야 이게.. 아윽시야 아 sixty 어어어어어아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너무 열 받았 eso 아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aientō 난 쟨 그냥 갖고 누는 수준이기담 근데 솔킬을 몇번 다닐거야 하하하하 자신감은 보기 좋다? 어 온다 제발 이쪽으로 그렇지 근데 잡진 못할거 같애 오오 잡을지 어 못잡을지 빼자 못넘어와 못넘어와 어 탈론이 여간내기가 아니네 와 얘 뭐 이렇게 기동해? 뭐야? 막 뚫고다니는데? 근데 죽겠다 탈론이 기동력이 장난아니니까 아이 거까비 아 물걸 그랬네 놀자 놀자 아 정말 왜 가 그거 미친놔아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가 나 피오라 아 나 피오라란다 나 피오라란다 나 이렐리아의 한계인가 어 설마 이거 오진 않겠지? 에이 이렇게 날씨가 aded 나 보니 mais 우리 잊지 그래 그래 오 이거 빠지면 게이득이긴 해 오! 와! 너무 아쉽다 와 저거까지 잡고 죽었으면 게이득 아까 카솝스 잡고 아우 잡고 라인 이렇게 밀고 계속 계속 백도 고고 멋지다 멋지다 비오라 적본데 머리끄댕이 잡아땡겨서 님한테 못가게 함 이영님 오케이 그렇게 가자 오라야 수호천사로 수호천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피오라가 당했지만 가는데 일단 나 가고 있어 좀 느리긴 해 카솝스한테 뺏기진 않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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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빨리 빨리 그렇지 아이고 제발 한명만 살아라 그렇지 그렇지 빼빼 아니야 그건 더블유지마 임마 그냥 빼야지 살았을거 같은데 까비에 아우 너무 아쉬는데 이거 오라가 이렇게 지금 백도 잘해놨는데 아 근데 게임은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빼이 카솝스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거 스틸하기 잡아라 오라야 니가 해야돼 잡아라 가라 얘들아 이거 가노야 뭐해 그렇지 나이스 이거지 전갈은 원래 촉각으로 방향판단함 오케이 와 여기서 이게 그니까 저만큼 중요한 탈론이기 때문에 탈론만 잘렸을 경우에 우리 피오라를 막을 자가 없다 가자 가노야 왜 그래 또 가노야어어어어어어 와 피오라 미쳤어 자 미드 밀어버릴게 오라야 나이스 미쳤다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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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도 안맞는다고 나이스 W 쓰겠지 아 까비 일단 시간 많이 끌었다 시간 끌었다 적들 아무것도 못해 적들 아무것도 못해 오라가 고생이 많다 이거 끝나면 오라 오..오라에게 명..명예 두자 얘들아 오케이 제발 됐어 됐어 됐어어 니신하고 탈론하고 바꾸나네 천원짜리랑 오만원짜리랑 바꾼 격이로구만 제발 지성 밀어버리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어 은채야 어?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없지? 아 오빠 방송중이야 지금 또 이렐리아로 캐리중이지 아 캐리중이요 뭐? 당연하지 지금 이렐리아로 어 지금 16킬 5-17어시야 그랬어?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네 아 그럼 오빠 원래 또 왜 어? 오빠 원래 또 이렐리아 한 이렐리아 어 오빠 잠깐 캐리하고 올게 어? 어? 아아 어어 어어 제발 치그달 캐리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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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해줘 제발 제발 캐리해줘 흐흐흐흐 안 돼에에에에 안 돼~~~~~ 여보세요? 어 왜? 거짓말 쳐? 오빠 캐리했어 오빠 졌잖아 내가 다 봤어 어? 졌잖아 근체야 진 게 아니고 어 적팀을 캐리 해 준 거야 그럼 수고 잘해 염탐이 나고 발칙한 녀석 오래 수고했다 염탐이 나고